오늘 언해받고 성취대하님 말씀은요. 잠은 4장 20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잠은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예서 남이니라. 구부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던던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웁시다.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서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인종이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들을 손꺼부하여 보니 겨우 여세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장님이오 벙을이오 김어그리였던 헬렌 켈레 여사는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성과 지위 또는 경련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용기 있고 위대했던 항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 여세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생을 마치는 순간 내 생에는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가졌냐 그것을 어떻게 소유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문은 지혜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고 준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지혜는 예수굴소입니다. 자문 4장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세 개의 부분을 놔두면 첫째는 아비의 자식을 향한 강관당부가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둘째는 4장 10절에서 10구절은 인생의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의 왕 솔로몬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킬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 넘침으로 내 장막을 넓히라는 이 언약의 말씀 성취의 정의인 데서 정말 생각과 마음과 눈의 지경을 넓히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말과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다 이 말은 듣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듣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수용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성장을 위한 삶의 방법은 귀를 단속하는 거랬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말에 따라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신앙의 소리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악한 말을 줘서 우리를 사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단과 하월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켜라. 귀와 눈은 대표적인 정보 입력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눈은 지혜의 말씀을 보고 귀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지 않을 때는 세상의 것이 가득 마음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듣고 읽고 삶을 사는 자가 의의의 길에서 성공적인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병 중에서 70%에서 80%가 신경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병자 중에서 75%가 정신적 요인이라며 그만큼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며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마틴 루턴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새는 막아야 된다. 설적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를 계속 맴돌며 어지럽히는 생각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서 4장 29절에 보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고 출전하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며 정말 영적 생명 추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생명과 건강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과 활력이 있도록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 등 모두 포함해서 전인적 웰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느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모든 생명과 육체도 건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풍성하게 말씀에 잡혀 있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키다는 헬라우로 나 차르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호하고 감시하고 경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마음에서 생명의 권한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적, 정신적, 감정적 생명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염려가 오면 마음의 염려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뭘 좀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권력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오스 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마음에 예수국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담아두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합형과 청결과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오래참음과 양순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24, 25을 누리며 이제는 현장 전도 제자로서 던들여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파수꾼입니다. 첫째, 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의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바른 의사소통은 제의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삐뚤진 입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뒤털어진 입술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진 입술에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러면 어이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술을 근실이 지키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에피소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낸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9절에는 무로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덧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언어를 쓰는 부모 밑에 자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좋은 입술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모든 자를 살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닌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사상자 에머스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고 악의 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모든 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이는 내가 가야 될 방향성, 목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 있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의 6장 22절에 보니까요 눈은 몸의 덩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듣고 바로 판단력이 생기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재 생활 속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또 세상에서 끊을 것을 끊고 진리의 말씀 성령을 인도하심다라 똑바로 가며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려면 말씀을 잡고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칼비는 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님을 더 알게 되고 강인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신체기관인 입과 눈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입술과 눈은 오직 보건만을 말하며 우리의 행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강남 말씀 따라 성체의 정의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했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오직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뭡니까? 여와의 그 입술, 발, 등 온몸으로 지혜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그 말씀을 읽는데 사용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는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치에 세상 유역에 뺏기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하님을 전하는 데 또 찬송하는 데 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명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님 나라 학장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수행받는 그의 도 절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회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가 두 마리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른단다. 또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너 안에도 있단다.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요? 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언어를 입력하는가 이 마음의 습관에 결정하고 그 마음의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과 비전과 성령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하실 성령이기 때문에 눈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말을 타고 들으기 때문에 영혼과 인격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사회에서는 성공은 재능보다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은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은 끝을 못 뺍니다. 삶을 그리도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며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명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 영적 정신 갑주로 무장해서 현장에서 이슈한 칠나라 5천 정도 살리는 현장의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